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곳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연이 쉬면 그 누굴 기다려 내 연이 기쁘리 십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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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연이 쉬면 그 누굴 기다려 내 연이 기쁘리 십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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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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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늘 아래 십자가 그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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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 그늘 아래 그 그늘 아래 십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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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십자가 십자가 그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다같이 하시옵소서 기도하실 때 하나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하루 빨리 코로나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말씀 들으신 하나님 목소리를 위하여 다같이 주여 한 번 하시고 성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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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억하시옵소서 어디가 십자가 배가 나갈 때 주여 기억하시옵소서 불쌍히 이대로 불쌍히 이대로 영광하시옵소서 하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